자막제공자 하지마 지금 하려는 말 거짓말 제발 날 올리지마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연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말레이시아 팬들 여러분 11월 25일에 우리는 만날수 있어요 저는 팬의 언스파이스 아레나에서 다들 저의 춤 기억하시죠? 내일은 날을 가주고 연결하는후 메시지를 체크해주세요 빨리빨리 그럼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잘 웃기지도 않아 너로 그릇할 사람 나 다는 필요 없어 내 이름은 여자친구 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